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전 복싱 세계 챔피언 홍수환입니다. 저는 여러분을 참 사랑해요. 또 제가 체육관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싱을 지도하면서 정말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된 것보다도 더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부정선거가 너무나 확실하고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만 나가는 그들이 미워서 현재 정권이 미워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. 여러분 제가 지금 벌써 나이가 73인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싸워주지 않는다면 우리 후선을 위해서 싸워줄 세대가 없어요.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면 또다시 이어진다면 4.15 부정선거 이후에 또다시 부정선거로 이어져서 이번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. 이번 투표는 전쟁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 전쟁이 아니고 대한민국 청년의 앞날의 전쟁입니다. 포기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끝까지 두 눈을 횃불처럼 밝혀서 똑바로 보고 진실된 승리자가 이기는 걸 원하십니까? 임시선거관리소가 182개가 생겼는데 남의 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왜 간섭을 하라고 왜 투표 선거할 때 왜 나타납니까? 개표할 때 왜 나타납니까? 이번에 정말 청년 여러분들도 황교안 대표님의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지킵시다.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청년이 지켜줘야 이 나라는 위대한 민국이 되는 겁니다. 감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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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